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주식대가 오서진 이상입니다 자 오늘은 골판지와 관련된 종목 테린포장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최근에 계단식 상승을 이렇게 이어가던 중에 오늘 같은 경우는 강한 급등세가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테린포장의 향후 전망과 그리고 대응에 관해서 브리핑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주식대가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양한 관심 종목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11월달 같은 경우는 백신 관련 종목들에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마침 11월에 들어서면서 이제 관련 종목들 이제 급등세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설명드렸던 종목들이 바로 이 종목들이죠 그래서 1주차 같은 경우는 화이자 관련 종목들이 급등세를 나타내고 2주차에는 모더나 관련 종목들 그리고 3주차에는 아스트라제네카 관련 종목들이 순차적인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제가 언급을 드리진 않았지만 존슨앤존슨 관련 종목들도 급등세를 나타내면서 일단 저희 주식대가 유튜브를 보시고 매매를 하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크게 수익을 챙기셨을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관련 종목들 11월 추이를 보면은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우리 바이오 이렇게 급등세를 나타냈고 이 AB 프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주식대가에서도 한 차례 매매를 했던 종목인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구요 그리고 SK케미칼, 세몬, 도침 매트릭스 역시 11월 중순까지는 정말 양호한 상승세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저희 쪽 유튜브만 잘 시청한다 하시더라도 충분히 돈 벌어갈 수 있으시니까요 아직까지 구독 안 누리신 분들 계시다면은 꼭 누르셔가지고 진짜로 돈이 될 수 있는 정보들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유튜브를 보시고 2천만원 정도 수익 내셨다고 이렇게 댓글 달아주신 분도 계셨는데요 잠시 보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자 바로 이 영상인데요 많이 더 봐주셨죠 이제 11월 13일날 올려드렸던 영상이고 AB 프로 바이오 급랑 나와도 걱정 없네요 주식대가는 더 봅니다 울리지 않게 매매하는 기법까지 공개 이렇게 하면서 영상을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댓글을 좀 달아주셨는데 홍정훈님께서 덕분에 AB 2천만원 먹었네요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고 홍영길님께서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 힘들었는데 덕분에 수익이 나오네요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강유리님께서 덕분에 수익 많이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잘 보고 있어요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는데 진짜로 저희 쪽 주식대가 영상 보시고 수익 나신 분들 많으실 거다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도 좋긴 하지만 저희 영상 보시고 수익 나셨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도 하나씩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 주식대가에서 유바이오로직스라는 종목을 한 차례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요 자 보시면 이렇게 2300분 정도 영상을 시청을 해주셨는데 보면은 이제 윤다원님께서 어제 방송 보고 유바이오로직스 오늘 17,100원에 매수하고 6.5% 상한가로 장 마무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잠깐 보자면은 자 유바이오로직스도 영상 올려드리고 나서 상당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여기에 날짜가 11월 22일이었는데 이때쯤 되겠죠 이제 영상 올려드리고 나서 다음날은 약 8.02%의 상승세를 보여주었고 한 차례 눌린 다음에 추가시세가 나오면서 이제 21.17% 정도 급등세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무튼 저희 주식대가 유튜브 참 기회가 많은 채널이니까요 영상은 꾸준히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테린포장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외국인이 대거로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관련해서 시장 역시 다소 부진한 흐름을 나타내는 그런 하루였는데요 또 외국인은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만 약 2조 4천억 원 그리고 코스택 시장에서 약 576억 원의 순매도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기관은 장중에는 한때 순매도세를 나타냈지만 장 막판에 이렇게 순매수세를 나타내는 모습을 좀 보이면서 결과적으로 순매수하러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약 2,036억 원의 순매수를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나타냈고 이제 코스택 시장에서 약 1,230억 원의 순매도세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시장의 종목들 역시 상승 종목 대비 이제 하락 종목이 우세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도 오늘 이제 특히나 강한 움직임을 나타냈던 종목들이 있는데요 주인공은 바로 골판지 관련 종목들입니다 일단은 오늘 관련 종목들의 전체적인 시세를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대형 포장이 이렇게 상한가로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지금 브리핑을 드리고 있는 테린 포장 역시 오늘은 약 25%대의 급등세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이어서 산보판지도 오늘 약 15% 이상의 급등세 그리고 한국 수출 포장도 오늘 약 14%에 가까운 상승세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정말 이 외에도 많은 관련 종목들이 오늘 급등세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같은 골판지 관련 종목들의 상승 배경으로는 이제 연말에 박스 대란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증가할 거라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주문 확대로 이제 택배 물량이 급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나 택배 수요가 많은 연말 시즌까지 이제 겹치면서 박스 파동이 본격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추가로 지난달에 대항제지의 안산공장 화재 사건까지 겹치면서 골판지 대란 조짐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이다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얼마 전에 화재가 났던 대항제지의 경우에는 국내의 골판지 점유율을 약 7.3%를 파재하고 있는 업체이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안 그래도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항제지의 생산량 공백에 따라서 골판지 박스 포장 업체의 원지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공급 부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현재 골판지 업체들 가운데서 수직 계열화 체계를 갖춘 업체들이 부각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뭐 관련해서 종목들을 보자면은 테린 포장 그리고 아세아 제지 그리고 신대양 제지 그리고 산보판지 그리고 한국 수출 포장 대표적으로 이 5개 업체들이 가장 크게 수혜를 볼 것으로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차트를 좀 전에 한번 이렇게 돌려드리기도 했지만 대부분 좀 오늘 급등세를 나타내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수직 계열화는 폐지 골판지 원지 그리고 골판지 원단 상자로 이어지는 골판지 생산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것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으신데요 말씀드린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은 국내에서 70%에서 80%의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대항 제지의 공백을 위 업체들이 맺고 나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연말 및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증가에 따른 실적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 종목들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도 테린 포장은 골판지 및 골판지 상자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로 보시면 좋을 것 같으신데요 국내외 골판지 및 골판지 상자를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2019년도 기준으로 골판지와 골판지 상자 부문에서는 약 시장 점유율 16.9%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골판지 원지 부문에서의 시장 점유율은 올해 반기 약 4.49%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골판지와 관련해서 매우 밀접하게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마침 오늘도 대량의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면서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요 자 거래대금만 해도 오늘 나온 거래대금이 약 4,111억 원 이렇게 거래대금이 터져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약 4,160억 원 수준인데요 현재 유통주식수 비율이 28%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유통주식수를 훨씬 넘는 물량이 거래됐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겠습니다 자 특히나 오늘은 이 같은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이제 주요 저항권 부분을 시원하게 돌파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요 자 일단 오늘 상승 중에 주봉상 거래량이 세 번째로 많이 나아졌던 바로 이 지점 2019년도 5월 1주차의 주봉의 종가 부분에서 한 차례 저항력을 나타내는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코로나19가 종식되기 전까지 일단은 박스 대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해서의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으시고요 때문에 이 상단에 유효 저항권을 돌파해 줄 가능성도 얼마든지 열어둘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언제나 분할 매도는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방으로 움직임을 나타낸다고 했을 때 현재 가격권 이상부터는 좀 어느 정도 분할 매도 관점의 대응이 필요할 수 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금일 거래량이 급증을 하였기 때문에 한 차례의 눌림목을 만들 가능성도 좀 배제할 수 없다 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하방으로는 일단은 직전의 고점 부분 약 6,800원의 지지력을 체크할 필요성 있어 보인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현재 시점에는 철저하게 기존 보이저분들의 대응 영역이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볼린저 밴드 상단 부분을 시원하게 좀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보통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를 하면은 조정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진입 타점에 있어서는 이동 평균선상 약 5일선의 기준으로 이 부분에 안착한다면 그때 한번 신규로 담아보시는 게 바람직한 전략이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리스크를 적게 가져가면서 수익을 키우는 길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테린포장 상단으로의 목표가는 약 2지점 정도 잡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말씀드렸던 5월 1주차의 종가 부분을 돌파를 한다고 하면은 조가는 더욱 강한 슈팅세를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목표가는 5월 1주차의 고가 그러니까 이제 8,480원 부분이 되겠네요 이 부분을 이제 목표가로 잡으시고 이 위로부터는 점진적인 분할 매도 방식의 대응이 이제 확정 수익은 챙기고 또 리스크도 줄이고 또 그리고 남은 비중으로 수익을 극대화하는 길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테린포장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재료도 좋고 시세도 이렇게 잘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영상 참고하셔서 대응들 해나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테린포장의 대응과 관련해서는 이후에도 제시해드린 목표가와 손절가에 진입을 했을 때 다시 영상으로 전달을 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저희 주식대가와 함께 대응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구독 누르셔서 이후에 올려드린 영상도 같이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또 저희 주식대가에서는 이제 함께 하시는 회원님들에게 다양한 종목들을 추천을 해드리면서 수익을 챙겨드리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11월 달에는 백신 관련 종목들에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그 안에서도 저희는 AB 프로바이오를 저렴한 구간에 추천을 드려서 전량 수익 청산을 완료한 상황입니다 잠시 차트 보면서 설명 좀 드리자면 최근에는 어느 정도 변동성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저희 주식대가의 매매 타점은 바로 11월 6일과 11월 9일 이렇게 이틀간이었습니다 이때 매수를 완료한 이후에 다음날 상한가에서 비중을 일부 줄이고 요날 비중을 절반 줄이고 요날 비중을 전량 수익 청산을 완료한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함께 하신 회원님들의 계좌 사진도 같이 좀 보여드리자면 확인하시면 AB 프로바이오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실 거예요 매입가 833원 수익률 105% 이렇게 수익을 챙기셨고 투자금이 사실 많지는 않으시지만 한 종목으로 약 130만원 정도 수익을 챙겨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회원님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AB 프로바이오 평당가는 높으세요 1060원에 진입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좀 늦게 사신 것 같으신데 그래도 이제 투자금액이 앞에 보여드렸던 회원님보다 많으셨기 때문에 수익은 약 260만원 정도 이렇게 좀 발생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회원님은 보시면은 투자금은 모자이크 처리하셔서 여기 나오진 않는데 수익률은 약 108% 이렇게 수익 나신 걸 확인 가능하시고 진메트릭스 같은 경우도 제가 누차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아스트라제네카 관련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약 27% 정도 수익을 챙겨가셨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이 회원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분할 매도 하신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비중 절반 여기서 매도하고 또 나눔 비중 여기서 전량 매도하면서 첫 번째 매도 때는 거의 80% 가량 수익 챙기시고 두 번째 매도 때는 약 100%에 가까운 수익으로 마무리 하시면서 이제 포트상 수익은 약 320만원 이렇게 발생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함께 하신 회원님들의 계좌 사진도 같이 좀 보여드렸는데요 일단은 시장에서는 그때그때 매매해야 될 종목들이 다르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테린 포장도 비슷한 논리로 접근을 하시면 되실 듯 하고요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이격이 발생하는 구간에서의 매매가 아니라 본격적인 시세가 나오기 전에서 매매를 하는 것이 리스크는 줄이고 수익은 극대화하는 길이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테린 포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테린 포장도 최근에 이격이 다시 상방으로 걸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추격을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눌림목 구간에서의 진입이 신규 매수자분들에게는 바람직하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AB 프로바이오 앞에 약 100%가량으로 수익 청산을 완료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저희가 이렇게 매도를 한 이후에 주가가 약 90%가량 추가 상승이 나와줘가지고 저희도 좀 아쉬운 점은 크긴 하지만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종목들을 계속해서 발굴을 해드리면서 보다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 챙겨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달 AB 프로바이오 외에도 뭐 다양한 종목들을 수익 청산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SY라는 종목을 수익 청산을 완료를 또 했습니다 자 진입 타점은 바로 이 가격이었고요 그리고 이 날 비중 절반을 약 20%가량의 수익 청산으로 마무리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현재 남은 비중은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시장에는 종목도 많고 기회도 많으니까요 한 종목에 넘어 집착하기보다는 이렇게 다양한 기회를 잡아보시는 게 더욱 수익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실 거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저희 쪽 이제 주식대가 VIP 문의 주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신데요 저희 주식대가 VIP 비용도 정말 저렴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희 VIP 표인데요 보시면 이제 왼쪽이 VIP 실시간 라이브 오른쪽이 VIP 직장인 메신저 컨텐츠는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통 직장인 분들 많으시기 때문에 이 컨텐츠를 많이들 찾아주시는데요 VIP는 이제 한 달에 33만원 두 달에 44만원 네 달에 77만원 이렇게 서비스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 VIP 실시간 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44만원 두 달에 55만원 네 달에 88만원 이렇게 서비스를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보통 전문가 방송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88만원 이렇게 서비스를 하는 것도 많지만 저희는 네 달에 88만원으로 한 달에 거의 22만원 꼴로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자 특히나 이 상품을 가장 많이들 문의를 주시는데요 하루에 7,300억 꼬리죠 커피 한두 장 가격인데 하루에 커피 한두 장 가격이면은 저희 주식대가의 선별된 종목들과 그리고 디테일한 리딩을 받아볼 수 있다는 거 이 부분도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보통 주식을 하시면서 손실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불필요하게 몇십에서 몇백 그리고 많게는 몇천까지도 손실을 보시는데요 뭐 이 정도 금액이면은 충분히 그런 불필요한 손실들 보지 않으시고 저희 주식대가의 종목들로 수익 낼 수 있으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두 가지 콘텐츠를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렇게 서비스를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현재 주식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혼자서 너무 전전긍긍 하지 마시고 저희 주식대가와 함께 해보시길 권해드리고 싶고요 가입상담 문의는 아래 번호로 이 번호로 성함 하나 문자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바로 다음 날부터 저희 주식대가의 선별된 종목들을 받아볼 수 있게끔 이렇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림포장 그리고 제지업체들 이제 과거에 지금과 같은 이슈성 재료는 있었지만 그때마다 기대했던 것만큼의 시세는 나와주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 그런 종목들인데요 이번에는 코로나 특수 효과까지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니 만큼 이제 기대의 관점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만 대응은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참고하셔가지고 대응하신다면 크게 무례 없는 선에서 리스크 관리도 하시고 수익도 챙길 수 있으실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후에도 태림포장과 관련해서 영상은 계속해서 올려드릴 예정이니까요 함께 대응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가입상담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성함 하나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